2반이요? 여보세요? 자기 여기 웬일이야? 친구 결혼식 갔다가 영화나 보자고 안되겠네요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꽃 찬성 만족이 딱 봐도 여친입니다 견적 매번 틀리잖아요 너 어디야? 영화나! 일도 있는데 오늘 매니저가 정리하겠습니까? 어? 안녕하자 태정씨 안녕하자 지금 집착하는 거야 집착하는 말 둘 다 형 왜? 내가 아는 오빠라고 해서 괜찮은 줄 알아? 또 이상한 애면 어쩌로 그래 둘 다 둘 다 넌 반가웠습니다. 요즘 잘 부탁드립니다. 나는 사람을 기다려주세요. 잠시만요. 얼굴이 더 조그마해서요. 깜짝이야 낙상 His name is I know that I can do it You're a threat Don't touch I asked that you can control me I'll say you're coming in your room me back 아니야 I? you know 저취사 Yeah